팝콘이의 집을 소개합니다 따라라라 오우 핸섬걸 자 여기에 베드가 하나가 있구요 비상식량 짜자잔 캣도를 지나서 오면 팝콘이가 편히 쓸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여름에 그리고 날씨 좋을 때 쓰는 팝콘이 침대 하나 더 그리고 예전에 이거 갖고 많이 놀았거든요 이제는 이거 안해요 다 컸다고 이렇게 펫도어도 있구요 아이고 비스킷 먹네 선물받은거 섞어서 줬더니 맛없는지 안 먹어요 원래 아침에 비스킷 주는데 저녁은 제가 만들어서 주구요 이불은 원래 제꺼였는데 이 시끼가 훔쳐가서 쓰고 있어요 그냥 졌어요 쿨하니까 자 팝콘이 엄마 좀 지나갈게 자 이렇게 귀여운 팝콘이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팝콘이의 집을 소개합니다